음... 그거는 모르겠어요. 아 진짜? 어디가, 어디가, 봐봐. 근데 이제 저는 다 뽑고 싶어요. 아, 아, 이제 이제. 아, 그냥 타옵.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. 왜냐면 제가 이게 10년 계획이거든요. 지금 5년자잖아요. 그래서 점점 보여줘야지 이제 다 보여주면 이제 보여줄 게 없어요. 죄송하지만 6년째 다 보여주면 10년째 뭐 할 거예요? 이래서 각박 쓰는 거 아니야? 내장을 보여줘야 돼. 엑스레이 해야 돼. 이래서요. 근데 그것도 어차피 어디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남편한테는 좀 여자로 봐달라 내력을 발산하고 싶고. 사진 잘 찍어요? 저 찍는 거 좋아해요. 그럼 이렇게 한 번 하고 찍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다 벗어도 되겠네. 찍어서 올리지도 못할 걸 왜 찍네.